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의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오늘 새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맡는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누구인지 인물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필이 있지만요.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건 지금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1961년생 서울 출생이 돼 있고요. 서울대법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학 같은 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배예요. 2년 후배. 그럼 선배입니다. 대학 선배. 동시에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역시 선배입니다. 검찰 선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선배예요. 그러면 대학도 선배, 검찰도 선배인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엘리트 검사다. 법무부 차장검사하고 차관했으니까요. 안 한 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밖에 없네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오늘 임명이 된 겁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종수석 전까지 대세용실 근무를 하셨으니까 분위기를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임명의 저런 분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김주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들어서고 초창기부터 내각 인선이나 대통령실 인선에서 제가 들어봤던 기억이 없어요. 학연 외에는 그렇게 별다른 인연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주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두각이 많이 나타내고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기업의 사회이사라든지 그리고 또 대형 로폼으로 들어가셨어요. 보통 이 정도 경력이라면 공직으로서 내용은 좀 이렇게 일단락하고 다음 거 가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불러나오셨다는 어떤 대통령과의 인연보다는 이분이 검찰에 계실 때 기획 업무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인연과 학연과 이런 걸 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새로 기획하고 새로 만들어진 민정수석실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다른 인연을 좀 짙게 남아있는 인연을 찾기는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아무튼 오늘 임명이 돼서 소개가 됐는데요. 오늘 사실 새로운 민정수석도 관심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윤 정부 들어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더 사실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 끝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폐지했는데 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 보시죠.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저렇게 여러 차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에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인수위 당시에도 저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폐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두지 않겠다라고. 그러나 오늘은 부활을 시킨 거예요. 폐지를 번복한 게 됐는데 왜 부활시켰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기능. 그러니까 세평 수집을 가장한 비위 첩보 수집, 감찰, 공직기강 이런 것들이 민정수석실의 약간의 역기능. 그다음에 어둠의 그림자였다면 실제 숨기는 건 뭐냐 하면 여론 수렴을 가감없이 하고 여론 출납을 대통령께 직보하고 바로 그것을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왜 대통령은 현장의 민심과 괴리됐을까. 정책이 아무리 잘 돼도 왜 국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될까. 이걸 고민하던 끝에 약간의 역기능, 약간의 부작용은 감내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설시키는 게 남은 인기 3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나마 여론 수렴의 동력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역기능은 일부 있대. 그래서 인정을 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점들은 국민에게 순기능으로 설명하고 여론의 어떤 출납 기능을 강화한다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접 나서서 새 민정수석을 소개한 것도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싶었다. 질문도 질문하시지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요. 오늘 민정수석이 새로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논평을 좀 내놨는데 뭔가 좀 의심을 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논평을 좀 내놨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선웅 전 청와대행정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왜 민정수석 폐지를 한 건데 왜 부활시키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 만나는데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부활의 필요성 본인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럼 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뜻이 되는 건데 오늘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했네요. 반응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럼? 아니, 지금 대통령 말씀을 들어도 영수회담에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약하다. 왜 잘못 전달하느냐, 대통령이 잘못 보고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큰 비판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민정수석실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약간 조금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이런 논리가 약간 조금 대통령 답변만 봐서는 약간 좀 궁색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대통령의 서초동 장악력. 그러니까 검찰 장악력이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 지금 일부 보수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에 대한, 또 이제 공직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거기에 핵심은 서초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서초동 검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청취보다는 서초동 검찰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신설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또 한 자리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걸 보는 대통령의 설명과 그다음에 제1야당의 어떤 시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보면 역대 민정수석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된 건데 역대 민정수석이 누군지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볼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는 문재인 민정수석. 두 차례 여기 맺다. 일단 이후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에는 왕수석, 실세 중에 실세, 이렇게 꼽혔던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재판, 수사 이런 게 있었지만 저때 당시에는 실세다,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법무장까지 갔으니까요. 역대 민정수석들 인물로 보면 일단 왕수석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하네요. 지금 딱 지금 인물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또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된 건데. 박태환 교수님, 사실 민정수석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한쪽에서는 거부값, 한쪽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권력자가 두고 싶은 자리. 이렇게 시각을 받은 이유는 역대 인물들로 보면 그러네요, 실제 지금요. 굉장히 실사라고 꼽히는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걸까요, 그래서 민정수석은? 그렇죠. 민정수석의 주된 역할이 소통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정수석이 소통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사정기관, 사정기관을 직접 대하고 소위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정기관 문골이 아닙니까?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검찰이고요, 경찰. 그럼 그것의 모든 통로가 다 민정수석이니까 정보, 근로국도 들어오는 각종 범죄라든지 수사에 대한 정보가 다 민정수석에 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 대통령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권력기관에 잘 전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는 거고 전국이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결국은 총선 대패 이후에 저는 내임덕 3년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렇게 계속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없다가 생겼다, 이 얘기는 향후 3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버티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버티겠다. 그럼 민정수석은 뭐 하느냐? 결국은 지금 검찰이라든지 여기서 최상병, 명품백 수사가 급발진하고 있거든요. 권력기관들이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다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소위 그립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 직속 후배들을 그동안 당겼었다면 이제는 검찰 선배들까지 돌려막기로 지금 끌어쓰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소통이야. 은퇴한 지 6, 7년 된 고위 검찰이 더 민심을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의 원예위원장, 우리 이승환 전 행정가처럼 이번 총성에 나서는 젊은 수도권 원예위원장들이 민심을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민심을 소통하려면 이승환 전 행정가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패널본도 말씀도 들어보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도 들어보셨고 야당의 반응가에 나왔는데 민심 청취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총선을 겪어보니까 그런 게 절실했거든요라는 설명.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뭔가 의심을 하는 듯한 그거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라는 의심의 시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새 민정수석은 결정이 되고 직무를 시작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로운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두 개의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대로 민정수석 시위를 폐지했는데 왜 부활시켰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었잖아요. 또 다른 질문은요. 이거 일각에서 민정수석 시위를 무슨 방탄용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죠. 한 번 미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그거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다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김건희 의사에 대한 특검 얘기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인 시절에 있었던 거지만 또 하나는 체병, 체상병 문제가 만일 특검이 된다 그러면 혹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논점이 된다 그러면. 특검법상으로는 대통령실도 대상이군요. 대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귀결된 문제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설명하고 해결하면 될 문제지 민정수석이 이걸 대리해서 법률, 내 법률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용산의 로퍼마를 운운하고 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고 이거는 오직 말 그대로 사실 이른바 여론의 수련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나머지는 대통령만큼 또 법률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내가 이건 돌파해서 할 문제다. 그리고 하나 또 첨언한다면 저는 그래요. 이번에 사실 민정수석이 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인사검진에 허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법무부 인사검진 기능. 저는 이 차제에 민정수석이 소통소통 여론 수렴해야 되지만 그 법무부 인사검진 관리단이 가졌던 약간의 허점도 보완하는 그 기능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용산의 로퍼마 혹은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의 이런 성격으로 했다. 이건 전혀 무관하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받아내는 것도 아마 조만간 있을 9일 날로 예정돼 있죠. 아마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이 문제는 저는 바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선호 조정관,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의혹 제기나 이런 문제는 본인이 직접 설명하겠다. 이 뜻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 기자회견 때 당연히 나올 질문이잖아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구하겠다, 이해를 구하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읽히고요. 민정수석실이 아까에도 계속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냥 원회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심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는데 서초동분을 또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지금 민정수석과 가장 핵심 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인데 그 공직기관 비서관에 이현모 인사비서관이 다시 컴백한다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인가요? 용인갑에 출마했고 이현모, 주진우 이렇게 두 분이 핵심 측근 중에 한 분인데 그런데 이현모 비서관이 다시 공직기관 비서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아직 명확하게 어떤 대통령의 설명은 없지만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현모 전 비서관이 다시 들어간다.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친정체제를 조금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검찰 아니면 서초동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여기를 확실히 방어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그냥 읽힙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여선우정위원장관은 약간 민주당 분위기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이거 의심스러운데요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어제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 관련된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관련 목소리를 내신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형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질문을 가려서 답을 하신다든지 질문을 가볍게 그렇게 터치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회견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앞서서는 2022년 취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20분 정도 있었고요. 34분간 질문이 12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 후에 브리핑룸에서 1시간 회견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독특한 형태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서는 34분. 그런데 지금 1시간을 하거든요. 길어요. 그리고 일단 알려진 바로는 기자들 질문 주제 이런 거 제한이 없다. 자유롭게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또 단단하게 지금 대충 시절 준비하고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제들이 질문 속에 포함돼서 거론될 것인가.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와요. 지금. 일단 체병특검법. 이건 당연히 나오겠죠, 질문이. 지금 현안 중에 현안이니까. 그리고 김건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도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요. 또 의대 중원 문제. 이거 여전히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 관련된 주제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승환 전 행정관. 이승환 대통령이 앞서서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직접 설명했다. 이런 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예정된 이준현 기자회견이 주목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이. 앞서서 봤던 한 네 가지 정도가 예로 들었는데. 이런 주제를 담은 질문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올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명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들과 공감하고 계시는지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선 앞두고 있었던 의대 증원 문제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과연 왜 필요한 건지. 왜 2천 명이 나왔는지.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충분히 50분 넘게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의 현안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시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온갖 주제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원래 소통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임기 초임 시절에도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통을 해오셨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러한 부분을 다시 면모를 보여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자회견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왜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길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저는 설명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병 특검법 관련해서. 뭐 경로를 왜 했는지. 아마 이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당시의 감정.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이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번 기자회견이 2년 만에 사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네요. 100일하고 처음이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일단 특검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아마 반응이 또 틀릴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거부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지율은 안 바뀌고.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데 아마도 거기에 무더필을 못 맞출 거다. 또는 김여사 특검 문제도 저는 질문 나오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면법백 수사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라. 믿는다. 검찰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김여사 특검은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특검 거부.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신선하고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설명은 긴, 모양만 바꾼, 긴 해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죠. 그런데 앞서서 모두 발언, 질문실에서 모두 발언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브리핑룸으로 내려가서 1시간 동안 질문을 받게 되니까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거는 10시를 좀 넘기는 시간이라고 봐야겠는 거죠. 그러면 11시를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고 설명을 할지 지금 정치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